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묘해서 좀처럼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한꺼풀 벗기고 나면 정말 다들 상대방을 그러니까 고객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현상이 보통의 경우에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또 중독성이 대단히 강력하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이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등장하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에 흠뻑 빠진 사람들을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다 이런 점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게임업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다소 소란스럽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런 충성 고객들이 터럭 시위 불매운동 등 적극적인 단체 행동으로 자신이 사용해온 게임업체를 압박하는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게임 이용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게임 이용자에게 강한 캐릭터나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게임을 말합니다. 일종의 뽑기형 아이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좋은 무기를 갖고 싶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를 만들려면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해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첨될 확률은 아주 낮고 그동안 확률에 관해서 어떤 정보도 고객들에게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NC 소프트사가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 리니지 2M에 도입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은 수억 원을 써도 나오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전번에 공병호 tv의 소재로 다루면서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게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자신이 그런 어떤 사행성 그런 게임이나 이런 부분 별로 취향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한번 그 게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행성이나 게임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면 확률형 아이템과 카지노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존재합니다. 당첨 확률이 공개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독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출입일수라든지 출입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카지노의 중독 문제입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 경우에는 카지노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런 규제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게임의 이용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 자신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중독이란 그런 특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보호막이나 방어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의 중독 상태를 이용해서 공급자가 이용자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일 이걸 조금 더 직설적이고 거칠게 표현하면 공급자가 이용자를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선의를 충분히 믿지만 일군의 사람들이 완전히 중독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서비스를 혹은 그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생리상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중독상태에 빠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나 또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중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철투철미하게 악용하거나 약탈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아주 중독성이 가능한 것은 약물 같은 경우를 보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속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4월 1일자 조선일보의 만물상에는 게임 불매운동이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항률형 아이템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다. 지난 2월달에 당첨항률을 공개하지 않은 채 최상급 무기인 신화무기를 새로 선보였는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수억 원을 써도 안 뽑힌다는 그런 원성이 자자하다. 노 NC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본사업 시위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올 들어서 게임 이용객이 30%나 떨어지고 주가도 한 달 새 12%나 겁나겠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에 비해서 게임 사용자들은 뿔뿔이 분산되어 있는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게임업체들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권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이용객을 보호하는 조치가 법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원과 또 시간과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게임업체의 육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카지노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항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정의로운 일은 아니고 옳은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그 시장이 완전히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유리한 그런 운동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울이진 운동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 볼 때 현재의 항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보호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첨 확률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시급히 도입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그런 재미와 흥미와 그리고 중독성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애용하는 사람은 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합리적인 선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